요즘 짤들이 유행이에요 짤들이 유행이니까 영상 하나하나씩 좀 해봅시다 빨리 내려야 되니까 우리 먼저 도영분부터 소울의 랩 파트 한 번만 살짝 부탁드려볼까요? 소울은 좀 고르고 랩 진짜 잘한 친구인데 랩을 배워본 적도 없고 독학한 친구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준비했어요? 네 어 그쵸 내 팔대로 손 그쵸 내 팔대랑 영어할때만 주먹을 손 놓는 식입니다 네 자 음 음 음 음 카운트 마사원 I'll give it a love We could be buying buying for the night 절대로 느낀 적 없어 다른 여자 보고 My feeling it never won't change 우리 낱나 하나도 본 적 없지 않아 우리 같은 combination But love and passion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 We could go rock the nation 혹시 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좋아요 네 nyt 바로 바로 네 백홀윤 사인이 너무 귀엽네요 진짜 오 좋아요ca 제가 이어서 한결군은 노래를 진짜 잘하는 친구입니다. 제가요? 한결군의 애창곡 한번 들어봅시다. 저는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. V.I.D.C. I don't wanna be your emo 불러오겠습니다. V.I.D.C. I don't wanna be your emo 불러오겠습니다. V.I.D.C. I don't want to go with for it now.